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재인의 사저경호 강화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여야 진영에서 문재인 쪽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문재인의 사저경호 강화 조치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아버지인 문재인의 일상을 공유했는데 문다혜는 문재인이 고양이와 함께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업로드하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을 과시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국판 고양이와 할아버지 같다 완전히 웹툰 각이다 이런 해시태그를 걸면서 현재 문재인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저압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게시물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 문재인의 사저경호 강화 조치가 되고 나서 아주 그 조치가 만족스러웠다는 듯이 이러한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좀 재수없다는 생각도 들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본인들이 했던 말에 조금 맞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사저경호 강화 조치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민주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늦은 조치지만 합당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이라든가 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제시한 해법을 수용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발목이랑 계속 잡고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지난 100일간의 평가에 대해서 거의 저주를 퍼부었는데 문재인의 사저경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번에 경호 강화 조치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했고 또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이번 경우 강화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며 집회시의 참가자들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논평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논평인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양쪽 정당에서 전부 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는 협치의 차원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양쪽 정당의 논평 다 둘 다 별로 공감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문재인의 사적 경호에 대해서 이번에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지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현재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상의 경호 인력과 또 태이모 대통령 예우를 극진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보수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으며 또한 문재인 쪽에서 왜 사적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는지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로 문재인의 국정운영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백신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한번 대화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시위를 이어가는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문재인 쪽에서는 시위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해가지고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런 시위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요구했으며 또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조 앞에 가가지고 이런 시위를 할 때도 이거는 정당한 시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문재인이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 사조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내로남부를 하는 모습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이없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의 사조 경호 강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좌파 진영은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협치는 무슨 협치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일 동안 협치를 하고는 코빼기도 안 보여줘놓고 지들이 원하는 거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협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현 정권 차원에서는 앞으로 정기 국회라든가 법안 처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야당 측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야당 쪽에서 협치를 해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협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동네인데 얘네들이 과연 협치 비슷한 것이라도 보여줄 것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면서 긍정적인 답변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상하게 야당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좌파 진영의 여론전이라든가 의석수를 밀어붙이는 정치 공세에 당해가지고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정 운영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모습 거기에도 해가지고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이 상황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보기 위해 좌파 진영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조금씩 열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개헌을 밀어붙여가지고 중임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들을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며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역시도 눈을 좀 크게 뜨고 양쪽 진영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야당하고 협치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개헌 논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절대로 아니죠 아무튼 윤 대통령이 개헌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도 입장이 나오긴 나왔는데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윤석열 정권 100일 동안 가장 바빴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바빴던 사람은 단연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한동훈 장관으로 꼽혔는데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여태까지 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선은 검수 한박에 대응을 해가지고 검수 한박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공중분해 시켰었던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추미애가 공중분해 시켰던 금융범죄 합산이라든가 이걸 한동훈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했고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인역당 사건들을 연이어 처리하면서 이거는 야당 측에서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추진이라든가 이민청의 설치 검토, 교정직 처우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라든가 법무 행정 분야의 변화를 두루 시도했고 이 외에도 이번 수해 때는 수해 복구 현장에다가 사회봉사 대상자를 700명을 투입을 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긁어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야당 측의 공격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야당 측의 정치적인 공세를 법리적인 논리로 전부 다 받아친다라든가 뭐 이런 활약들을 많이 보여서 야권 진영의 사기 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국무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활약을 한 국무위원의 한동훈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트인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거를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라든가 법무 행정을 보여줘가지고 이번 정권의 성공에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면 소식을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문맥률이 무려 75%에 달한다라는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글씨를 읽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가 이번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이러한 사과 글을 SNS에다가 올리니까 몇몇 네티즌들은 주최 측의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아니 당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심심한 사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하다 너네들의 대응이 아주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심심한 사과란 덕분에 더 화가 난다면서 꼭 심심한이라고 적었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따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공지글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 올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심심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써 정말로 미안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일부 오해를 한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심심해서 사과했다 재미없게 사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지금 질타를 한 것이죠 아무튼 뭐 해당 사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니까 우리나라 실질 문맥률이 높다는 것을 체감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니 문장의 맥락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인데 적에 대해서 저렇게 항의를 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몇몇 네티즌들은 이제 좀 있으면은 무료하다라는 말도 공짜로 알아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뭐 요새 인터넷으로 신조어라든가 말을 줄여 쓰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요새 어린 친구들이 저희가 좀 어릴 때보다는 약간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뭐 제 아들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인데 그 나이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말 뜻 같은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가끔씩 뭐 그런 걸 느끼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흘하고 나흘 이런 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구요 아무튼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은 신문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본 문맹률은 1%에 가까운데 OECD 조사에 따르면은 읽는 문장의 뜻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이 75%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분명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으니까 저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